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팬인 마이크에서 가진 황교안 후보와 전기대 대표의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10월 4일 방송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대선주자를 만나다는 그런 방송을 방문해서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의 폭발 수준입니다. 대부분 방송이 나가면 시청자들의 의견을 대부분 방송하는 사람들은 들여다보는데 이 정도의 비판 댓글을 고스란히 남겨둘 정도로 보니까 정말 전규제 시의 멘탈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 6만 7천 회 댓글이 무려 2,449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99% 정도가 전규제의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흠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중의 부정선거에 대한 민심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50여 개의 의견을 살펴보는 동안 단 한 명도 전규제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전규제 시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격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A님입니다. 전규제 예전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프로를 제작한 의도가 뭡니까? 이런 프로를. 지금 전규제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발 품이 있는 바른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플러스 A님이 참담하게 느낀 거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을 당신처럼 논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거지를 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68명이나 이렇게 찬성을 표했습니다. 한 진학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제가 가공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그냥 전규제의 펜앤마이크를 방문해서 황교안 후보와 나눈 대화 가운데서 최상단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내려온 겁니다. 한 50여 개를. 한 진학님입니다. 이상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도 들어보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이 확실한데 왜 알만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분이 왜 모른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69명이 찬성을 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양식 있는 사람들도 상식 있는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왜 당신은 모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왜 저런 소리하냐. 뭐가 남기 때문에 저런 소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에 청원규님입니다. 전규제 망상으로 떠들지 말고 정거를 가지고 말해야지 레토릭으로 수사로 어떻게 해버리는 꼼수 집어치우고 언론에서 나가라 떠나라 이겁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그냥 방송을 내릴 겁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격렬하게 화를 나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95%, 99%까지 그냥. 어떻게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버젓이 방송을 올려놓을 수 있냐. 멘탈이 보통 멘탈입니다. 슈퍼 울트라 멘탈 같습니다. 70명이 찬성했습니다. 답글에서 이 글에 대한 답글에 이영란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분은 왜 황교안 후보의 말을 자꾸 자릅니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건가요? 좀 진중히 끝까지 듣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로서 진행 방식도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왜 중간중간에 자꾸 말을 끊냐. 인터뷰하려고 사람 불렀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냐. 대선주자에게 듣는다는 거죠. 대선주자에게 들어야 돼요. 다음에 한마디 님입니다. 정규제는 부정투표지가 없다고 우기는 편에 서지 말고 후보자의 말을 듣는 게 인터뷰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당신은 여당 편입니까? 공정하게 하시고 말을 듣기만 하시고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편앤마이크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152명이 찬성을 표했습니다. 반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막 자기가 떠들고 나면 끝지다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보호라 이야기합니다. 아라미스 님입니다. 투표자가 단 한 장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정도도 중요한 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제 씨는 왜 그리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시는지요. 자유, 정의, 시장이라는 편앤마이크의 모토에서도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 정의, 시장. 159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번에 사위로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일을 하면서 평소에 그냥 입으로는 자유, 시장, 정의 외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마디도 안 하고 조금만 이익이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몸사리고 다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지식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다 근사한 이야기를 하죠. 법치, 자유민주, 무슨 공화국, 자유민주, 시민의 모든 공화국의 토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그냥 박살이 났는데도 그냥 한 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친속한 게 있는 사람이 반대편에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니까 입 딱 다물고 헛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말 같지 않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나자유님입니다. 그때는 정거가 없는 의욕만 주장했었고 지금은 재건 표장에서 발견된 부정의 정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정규제는 억지를 쓰는가? 왜 그러는가? 143명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냥 때를 쓰겠습니까? 남으니까. 뭔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있는 모양이죠. 남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냥 이천몇 명 사람이 자기 방송을 보고 이렇게 그냥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잘난 맛이 다는 거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믿고 살다가 그냥 가야죠. 리버 피닉스님입니다. 부정선거 막으려고 부역하는 정규제님.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적당히 하세요. 잘못하면 천벌 받으실 듯 합니다. 여기서 부역자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착한 표현입니다. 부역하는 거죠. 협력자 정도가 부역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밝혀야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데 여당 사람들이야 막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주범이니까 공범이니까 종범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막지 못해서 안다랬냐. 왜 그러냐 당신. 당신 정신이 있냐? 그렇게 묻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부역하는 정규제님. 참 애쓰십니다. 적당히 하세요. 잘못하면 당신 천벌 받는 거 아니에요. YUN 레드님입니다. 어쩜 이렇게 정규제 잘한다는 댓글이 없습니까? 채널의 주인장인데 어지간히 밉상인가 봅니다. 45명이 찬성했네.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영상 내립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 사과인장 방송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반반 정도면 괜찮지만 99%가 당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YUN 레드님의 의견에 대해서 EST KIM님입니다. 약 올려서 댓글 주자를 갖고 놀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로도로스님. 이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인성이 덜 돼 퇴생이 얍상한 사람입니다. 어이 우파이 눈치 보고 들어와서 똥 오전 못 가리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O 초 님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 같은데 누가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헛소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겁니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냥 자기 방송에 이천몇백 명이 들어와서 다 그냥 욕을 하고 나가냐 이야기죠. 정다운 님입니다. 아니 정규재 씨.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댓글을 씁니다. 저렇게 누가 봐도 이상한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 2012년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논점을 허리시나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 정거 자체가 다른데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하십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가능성을 열고 얘기하지 무슨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단호막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단박에 아니라고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정말 밥맛 떨어지네요. 아마 이분이 정규재 씨는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잠시 봤던 모양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정말 밥맛 떨어지네요.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진다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전혀 정다운 님은 전혀 모르는 분인 모양입니다. 처음 와 들어왔는데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46명이 찬성했네요. 저도 방송을 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이 정도 사람들이 반발이 나왔을 땐 영상 내려야죠. 그런데 영상을 안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방송할 수 있는 기회도 잡게 됐습니다. 아무튼 반성하시오. 성찰하시오. 각성하시오. 회개하시오. 오죽할 게 없어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가 밝혀진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기 개인적으로 큰 이익이 있냐 이야기죠. 유튜브 방송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밝히려고 노력하면 탄압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지 못한 망정은 그냥 중간중간에 초를 치고 그렇게 방해하려고 발악을 하냐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보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이야기예요. 증거가 산더미처럼 나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 없다고 그냥 황교안 후보와 함께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부정선거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엉성하게 일을 했겠냐고. 나 원 참. 어떻게 그걸? 나 원. 방송 마무리한 게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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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